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JYJ의 시아주스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어서오세요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애장품부터 먼저 기증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 시아주스 씨 오랜만이십니다 응원을 하시며 이 자리까지 와주셨습니다 개별활동도 팀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아주스 씨 역시 김준수 씨 역시 어쩌록 훈훈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JYJ의 김준수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준수 씨의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고요